오늘 와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켈틱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왔습니다. 그리고 켈틱음악이 컨템포러리 락에 주는 영향을 언제나 좋아해왔습니다. 이제 켈틱 사운드 켈틱 플룻과 그 드럼이 우리를 딱 그 장소 그 시간으로 데리고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훌륭하신 마에스트로이시자 한국가이신 켈틱 선생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모던한 팝 켈틱 사운드로 만들어 주시는데 큰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워미설 감독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휘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아서 그리고 감사하게도 많은 배우들과 많은 등등 있는 뮤지션들과 함께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의 코리안 브라더 한국인 동생으로 부르는 준수씨와는 네번째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아더 역할은 그동안 작게 작업해왔던 다른 배역과는 다르게 굉장히 힘든 배역인데요. 어린 소년에서부터 남자로 성장하고 그리고 온 세계의 짐을 어깨에 다 안고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커다란 도전과제임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배우가 정말로 훌륭하게 해내고 계십니다. 우선 가장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여러 모험들, 여러 프로덕션들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EMK 프로듀서들과 함께 여러번 작업을 해왔는데요. 지금 이번 작업은 정말 최고점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관객을 하러 오시는 관객분들은 정말 인생에 한 번밖에 없을 만한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곡을 하면서 쏟아붓는 열정만큼을 퍼포먼스를 해주시는 분들도 그만큼의 열정을 쏟아주신다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건데요. 한국 서울에 있는 많은 배우들, 그리고 많은 뮤지션들의 정말 강점은 정말 온갖 열정을 다 쏟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러 오시면 정말 후회 없으실 거고요. 꼭 보러 오시고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오후 한복판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연주해주고 계시는 원민솔 감독님과 오케스트라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